하나로 계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개체 자체가 딱 한 개밖에 없는 것은 야히드라는 말을 써요. 야히드. 야히드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이 저 사사기 11장 34절에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거기 있다라는 사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가 그걸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전쟁에 승린하고 돌아왔는데 그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딸이었어요. 그 딸은 아들도 없는 딸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남동료라 이렇게 했어요. 무남동료. 즉 아들이 없는 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이렇게 개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리켜 야희드라고 합니다. 야희드. 또 우리 저 자문 3장 4절인가 4장 3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외아들이었다. 그 외아들도 역시 야희드입니다. 이런 경우는 개체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라 할 때 아까 신명기 국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 하나라는 말은 개체가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개체지만 일체되어 하나된 걸 말해요. 남편 아내가 둘이 두 개체지만 일체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 성경에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삶이 일체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 개체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도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그 침례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아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 침례받을 때 아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요단강 물 속에 요단강 물에 있었잖아요. 요단강 물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령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이렇게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이 3위가 각각의 자기 개성과 위치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3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3위 일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구약에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신약에는 아들로 나타났다가 우리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3위가 각각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당신이 여럿씩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상세기 3장 22절에도 이 사람들이 범죄에서 우리 중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또 우리 창세기 11장 7절에도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이 우리. 우리 2사 6장에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거듭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몇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복수로 계신.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하를 경험하면서 아 그 구약에 여럿이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도 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보혜사로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3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교회가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구원 경험으로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러한 분명한 가르침이 중세 천주교회를 지나면서 카돌이 교회를 지나면서 이것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3위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3위가 어떻게 1위 되고 1위가 어떻게 3위 되냐 이것을 복잡한 철학적 사변적 괴변으로 이것을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앙 고백이 떠나버리니까 그 3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어떻게 3위가 될 수 있고 이것을 그저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3위일체 교리는 신앙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교리로 빗나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 개돌이 교회나 이 개신교회의 전통적 3위일체 교리는 그걸 아무리 공부해도 신앙 생활에 그걸 몰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교리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3위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신 그 3위의 하나 되신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이 아가페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정말 그런 사랑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을 끊임없이 높이고 받들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인자가 제림하는 나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어떻게 아들이 성령으로 처음에 신성의 아들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신 것이죠. 빌리뽀의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오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높인 것은 아버지보다 실제로 이 본질이 낮은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동등하시지만 그분이 무화의 사랑을 가지신 악압의 사랑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도 우리가 구의학 신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은 자기의 얼굴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 교회에 좀 빗나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성령은 분명히 자기의 실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자신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예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바로 사랑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무화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자주 묵상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남편, 아내든 부모, 자녀든 우리가 각 교우들이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올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성령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이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이 제아니시스 1. 제아니시스 1. 제아니시스 1. 제아니시스 1. 제아니시스 1. 제아니시스 2. 창세기 1장 2절이죠. 거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말은 이게 원말의 히브리 말의 라사프라고 하는 말은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쫙 품 듯이 또는 안타기 새끼를 쫙 품고 있듯이 성령께서 이 지구 창조에 쫙 날개를 감싸고 있듯이 지구를 편하게 덮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명기 32장에 또 한 번 쓰였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지구 창조에 성령이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창조사에게도 관여하시고 그리고 구속사에게도 관여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으로 그가 부활하셨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성령으로 자기를 들이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일생 전체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온통 성령에 사로잡힌 생애였어요. 또 성령은 성령을 기록하기도 하시고 복음을 증가하는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 이 성령은 우리 삶에 정말 뗄 수 없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게 처음 창조한 세계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여기 덮이고 성령이 여기에 땅 위에 쫙 감싸고 덮이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덮였던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죠? 혼돈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질서로. 혼돈이라는 게 카오스라는 건 아주 복잡하고 무질서한 걸 말합니다. 혼돈이 질서로. 그 다음에 공허. 텅 비었다는 거지. 영어로는 무의미하다. 미닝레스로. 무의미한 것이 충만으로. 의미로. 그 다음에 또 흑암이 뭘로? 광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장 2절과 3절이 우리 삶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1장 2절의 삶에서 3절로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도 2절의 삶의 사람들을 3절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은 옛날 땅의 모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경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무의미해지고.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왜 직장에 일을 하는지. 심지어 목해자도 그 공허에 빠지면 왜 목회를 하는지. 내가 이 마누라 또 이 자식들을 왜 데리고 사는지.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혼돈하면 공허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이건 쌍둥이와 같은 얘기에요. 혼돈하면 공허가 오게 되어 있어요. 공허하면 흑암 속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빠지고 심하면 자살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을 이건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시대도 마찬가지고. 한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어둠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세 암흑시대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의 역사도 다시 걷어낼 수 있는데 그 걷어내는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의 역사를 이루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섬기도록 부른받은 것이죠. 2012년. 앞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일할 나이가 그저 한 30, 40년 될 거죠. 그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900년 역사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2500년 그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 일을 위해 부른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과 성령이 합쳐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히브리 말로는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와 우리 성령을 가리키는 루아크. 이 루아크가 합쳐질 때 항상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면 언제나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어있어요. 창세기 1장과 1절, 2절, 2절을 우리가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가라사대와 합쳐질 때 이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혼돈이 뭘로? 질서로. 이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그리고 이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이걸 원하십니까? 저는 이 한국제림교회에 그런 변화를 늘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합쳐지면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는 이런 집회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을 쓰임받기 위하고 거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 시절에. 옛날 덴마크가 지도자들이 쓸데없는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